펜스타 안녕 우리 경북 가서 이거로 위치 찍는다고 하는 요지씨 현재 시각 6시 35분 경주를 운전해서 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갑자기 경주 홀드를 본적으로 경주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쟤 뭐한다야? 아침 해가 뜨고 있어 눈에 가자 오케이 너 평온하게 팩하고 있지 말라고 평온 왜 비행기에서도 건조해서 팩하잖아 너만 그래 너만 그래 아니요 진짜야 할 말이 없다 안 해? 응? 우와 올라가고 있어 빨리 타게 초딩 기대는 먹지마 아 무슨 눈 잘 안보여 와 진짜 오이검해 그러니까 누가 잼민인데 잼민이가 누군데 여기서 잼민이를 초딩들 개인활동 금지 개인활동 금지 벽차올라 벽차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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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단거 안 좋아해 진짜 기가 안 끈 거야 무슨 소리야 야 티제는 있는데 생산이 안될 것 같으면 좋겠어 아니 진짜 136이네 오우 내 너 힘든데 너 힘든데 깜빡깜빡한데 뭘 또 제발 또 손치 살짝 뜯어 오우야 가까스로 됐다 겨우 됐다 겨우 세계 6번째 수신같다 너무 재밌겠다 성인의 성 오우 치열했다 oh 와우 저 타고 올게요 아 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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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오우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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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 piggy 아 으아 내 머리와 으아 존재 진짜 재밌어 타자마자 들어온 사람 우리밖에 없어 냅다 바로 다시 타기 와 너무 재밌어 어떻게 해 와 진짜 너무 짜릿해 미쳤어 도르마무 도르마무 가자 와 너무 재밌어 어땠어? 근데 얘보다 내가 더 가는 것 같은데 아니 오빠는 뭘 그래? 브라켄벨리라고 해서 여기 브라켄벨리도 기억에 따른 브라켄벨리라고 아 예 우리 가이드 불렀구나 쿠쿠락 국립이라고 불렀고 경주 월드가 다치기 전에 쿠쿠락 월드였어요 그래서 저희 형 한 두 번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물티시 인강 하나씩이래 땡큐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가? 음 음 되게 갑작스럽게 온 건데 되게 잘 왔다 음 날씨도 좋고 나 먹고 있는 게 있나? 그러니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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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신발 다 젖었네 우비를 이럴 거면 왜 산 거야? 왜 산 거야 우비를? 그래도 상체를 안 잡았잖아 왜왜왜왜? 잠깐만 머리빼에다니까 귀엽뚫어가지고 야 머리빼에다니까 야 더주도 못뚫어 야 썬캡이야? 야 갖다 가리기 중이야 애들이 다 히쳐졌어 갈라! 우리만 워터밤 갔다 왔어 지금 이게 뭐야 머리머리도 안보여어 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아 진짜 웃기네 일부러 디자인이 팔색만 조금 짙게 된 것 같아 투톤이야 모자 벗기려고 했는데 안 벗겨져가지고 찢어버렸거든 내가 어떻게 된 오빠가 엇 찢어버리려고 이렇게 멱살을 차고 갖고 왔어 아 얘 아 얘 근데 왜 그래? 아 여기도 다 저거 쓰는데 안쪽으로 잘라서 자리에 안쪽으로 자리에 안쪽으로 자리에 안쪽으로 야 대박이다 야다 야다 넌가봐 혜성아 넌가봐 혜성아 넌가봐 혜성아 넌가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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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발 나 이거 혼자 탈러 장 NASA 아 진짜 웃겨 야 한 번 더 타자 우와 나는 솔직히 retrieve 해쩔 왜 울지 으아 너무 웃겨 아하핳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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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제발 제발요 으아 제발 잠깐만 으아아아아아아악 다가 으아아아아 닭꼽새를 원래 좋아해 초장부터 받는 소맥을 달립니다 해서 언니는 손 Unfight여가지고 예전을 맡았어요 일단은 이 네 명 중 제가 제일 술을 못 마시거든요 최소한이가 두 장이나 먹어야지 오빠 쓰러갈게 진짜 빡세폼이었어 나 한 병 반? 맛있겠다 야 야 건배달라 막내야 건배달라 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때 맛있어? 뜨거운 거 잘 먹는 사람? 나요 와 뜨겁다 음 고양이 엮어가지고 음 나 먹어보고싶다 야 왜 약올리냐? 주변님 원래 맛있으면 해요 네 주변님 몇 년차시죠? 3년차요 7년차요? 7년차가 원래 편하게 밥을 먹는데 원래 물국도 먹어야 되지 않나 엄마가 먹고 먹어야지 아 맞네 점상 안해주지 않나 형 이 정도면? 혜선이 데뷔 안했지 응 혜선이 데뷔해야지 아니 내가 언제 했으면 그런 사람들 호흡하셨거든요 그치 와 수기해 이렇게 많은 걸 했는데 유지밖에 안 됐어 응 다 뭘 맞는 걸 했는데 뭐 경제올주 하나 갔다 왔는데 엄청 많은 걸 했지 불섰지 재밌겠다 물 맞았지 물에 젖었지 피자 먹었지 피자 먹었지 다행히 먹었죠 조금만 먹었지 저번에 건배는 짓을 한 번 하자 점점 남은 나로 치킨 분당 하구지 짱 왠지 갑자기 강주 스터뜬 어떻게 된 거야? 그때 포옥 앞에서 얘기하다가 진작하게 된거야? 포옥 앞에서 드랍치긴 재밌다 이 얘기하다가 너놀이고 얘기 왜 했네? 만약에 맨 처음에 둘이 개인 상부 얘기하자마자 맞아 우리 경주 갔다 왔다가 얘기하다가 나 경주 얘기하다가 그라켄 얘기하다가 그때 진짜 몰랐어 난 진짜 가게 될 줄 몰랐어 난 갑자기 자정이 가 이게 다시 한다고 했는데 끝났어 자정이 29 막내가 이제 20 나오길래 자정이 코너를 7,8인 줄 알았어 난 자정이 21살 때 봤어 혜성 언니도 그때 그래봤자 22이나 3시였어 혜성 언니는 7시기 전에 오빠도 한 줄 알았어 진짜? 방이 기계인데 침대가 있는 방이 원래는 초배드일 수도 있고 원배드일 수도 있고 제로배드일 수도 있단 말이야 아 랜덤이야 랜덤이다? 식당에서 게임하는 건 좀 불쌍해 다가 어떻게 패스파해지는 방이야 여행과 방상 침대는 애들 다 지고 내가 실패했다가 허리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럼 넌 침대로 가야겠네 여러분 아 저 허리가 안 흔나 봐 응 이런 게 작다 하니까 갑자기 바이바이 먹었어 나부터 이렇게 할게 오빠 형 돌아가자 형 다 정리해줘 형 잠깐 아까 영상만 졌어 아 야 나 서로 미루는 거 봐 어 둘이 먼저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우 씨 언니 정리해줘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나이스 가정아 가정아 정리해라 가정아 정리해라 가정아 정리해라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우 어디가 어디가 나 자꾸 고민을 아니야 간단하게 생각해 그냥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우 아우 잘했어 안 내면 진거 고민해 나 주먹버지 나 주먹버지 나 주먹버지 나 주먹버지 나 주먹버지 나 어차피 쇼패에서 될거야 나 쇼패에서 될거야 대릉갈비 대릉갈비 오우 오우 여기가 마블링을 아우 여기가 아우 여기있어 다들 일단 첫짱 소멩 좋아요 나 아까 소멩 혼자 못 먹어갖고 소전 제가 말겠습니다 좋아요 아우 진짜 맛있겠다 진맛 김다정같애 네 육즙이 쫄쫄쫄 잘 먹겠습니다 혜선아 이번에 건배사 한번 해야지 혜선아 건배사 한번 해야지 고기 탄다 아저씨들의 우정을 뒤질 때까지 아우디 너무 맛있어 음 맛있다 진짜 맛있어 맛있어? 물자가 없었어 고기 찌물았는데 고기를 안 찍어서 널 찍는거야? 아니지 나 계속 우진 맛을 엄청 찍고 있었어 응 음 와우 미쳤다 충격적이야 안 느끼하고 너무 맛있다 응 여기는 올 때마다 온게 진짜 너무 맛있어 한잔하지이 예전님 아 너무 행복해 나 진짜 기분 너무 좋았어 야 방금 짤할 때 짤 소리 개좋았어 야 유튜브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데 개가니여 아우디 기뿐만이 고음만 캡초 맛 아 진짜 충격적이야 양옥과 표준말씨던데 야 너희들 얼마나 잘 거야 눈떠려면 인스타 봤는데 한시간 전에 피드가 올라와서 열일하고 있더라고 맞아 나 6시에 광고 올려야되가지고 무슨 광고 올렸어? 그냥 인스타에 화장품 유료 광고만 하면서 이건 잘나간다 내가 반만 포차해서 광고 올려주면 안돼 얼마 줄건데 야 너는 우리 사이에 가격부터 나가는게 너는 진짜 확실히 잘되네 나야 그런거 철저히 해야되거든 맞아 철저히 해야돼 반반부터 평생이요 오빠 같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야 근데 너는 나는 오빠가 가게하는데 학교에서 가느냐 나 단방에서 영상 많이 찍었어 아니 내 가게 이 새끼야 오빠가 가게? 몰랐잖아 어디야? 로데오? 어딘지도 몰라 어떤 분위기야? 경기도 양평에 토레스트 청담이라고 알지 않아? 토레스트 청담? 좀 가격대 있고 추리닝으로 입장해야지 아 얘가 진짜 돈이 겁나 많구나 놀러와 좋아 양념갈비 아 진짜 감사합니다 비주보 비보 비보 우리 이렇게 대화가 통한다는게 너무 신기해 아 형 비교 양념이 더 맛있어? 양념은 그냥 진짜 양념이 맛있고 참치 양도감 헤비게이션 헤비게이션 여기 노래하는 사람들은 뭐였누? 근데 열라면은 열라면 열라면은 물을 살짝 오시게 목에 숨도 약간 나와 열라면은 꼬들하게 멸릴거야 근데 열이 나면은 몸에 나쁜 것들을 배출해주느라고 그렇지 열라면 그렇지 열라면이라서 그래 진짜 모르겠다 예쁘다 안다미로 MBTI 테스트 자 다음이라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들 만듭니다 아니요 혁동이 자유시간 중 생명 부분을 자양하신다 네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울고 싶어질 때 의문은 절대 아니에요 INTP 나와 INTP? 네 오빠 아이라고? 나 아이 자주 나와 4학년 68명 벌써 끝난거야 그러면? 직관형 76 T가 80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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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야? P100 너 뭐 나왔어? ISTJ 난 진짜 그냥 말 그대로 현실주의자 I가 83포 S가 71포 T가 66포 J가 63포 반반이네 거의 속상해? 속상해? 반반 와 P100%는 진짜 심하다 나 진짜 얘 그냥 보이지 않아? 100%처럼 보이진 않아 난 오늘 우리 하기도 한거 다 안해도 아무 상관없어 안 할거면 계획을 맺잖아 싶은 좋은 선지치가 될 수 있잖아 정주얼도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정주얼도 나 방문이 가죠 그건 방문이 가는데 그게 베스트다 다시 ENTP 외향형이 82포 나 이거 잘못됐는데? 나 외향형 89 89? 어떻게 그렇게 나왔냐? 직관형 68 직관형도 82 사고형 75 감정형 82 탐색형 86 탐색형 65 탐색형 65 와우 오뎅탕이랑 진짜 맛있겠다 진짜 어머니 아니 왠지나 제 말인 것 같아 뭐야 나 엄마랑 한 번 통화하면 2시간 동안 떠드는데 대박 요즘에 바퀴벌레 10초 유행했잖아 아 그거 엄마빠들 따로따로 보낸거든 엄마빠들 다 일시 나 진짜 당황했어 그거는 웃기잖아 나도 그냥 보자마자 이걸 왜 해 여기서 안 했는데 아빠는 뭔 소리골 될 것 같은데 뭔 소리골 아 앙태선 어떻게 이벤파지 사랑하겠어 어떻게 이벤파지 사랑하겠어 앵태선 앵태선 압동뮤지션의 어떻게 내가 널 사랑하겠어 짠 어떻게 이벤파지 사랑하겠어 내가 널 사랑하는 거지 앵유 제목이 너무 긴데 주영 진짜로 비와당신 러브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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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아쉽다 비와당신 이무진 땡 이무진 러브피쉬 이무진 러브피쉬 안돼 강암문이 형 강암문이 형 아니야 강암문이 형 방암을 해서 죄송합니다 마치여 어제 만난 것처럼 제목과 이름이요 나의 이상 다시 사랑한다 말까 마친거 마친거 사랑하리 여기 이 노래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 S17라.라.라.라. 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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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율파 크레이지 아 그럼 크리시안 크리시안 크리시안